젠틀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을 섞이면 참고 젠틀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이 2060? 아니요 그게... 아니요 그게 아닌가요? 2분을 섞은 분이... 오 그래요? 어떤 점과 어떤 점? 일단 친구같이 편하고 자산하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젠틀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이 섞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젠틀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이 2060? 아니요 그게... 아니요 그게 아닌가요? 네 그게 그 이경씨가 맡은 캐릭터 그리고 원서 캐릭터를 지은 철호씨가 좀 친구같이 편하고 다정한 느낌 네 그렇죠 푸파이 누나가 처음에 듣고 되게 좋아했고요 제가 같은 멤버랑 듣게 된 멤버에 대해서 되게 축하도 많이 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모일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빨리 친해지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많이 친해지라고 해서 많이 친해지셨나요? 많이 친해지라고 했으나 네 촬영하면서 다행히 친해졌고요 네네 그래서 더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일단 티파니언니가 가장 많이 좋아했고요 언니랑 같이 했던 철호씨랑 함께해서 그리고 또 효연언니도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힘을 내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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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올밸시 из 제2